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이슈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뤄드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건축 사업들 사업장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텐데요 특히나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하는데 속도를 못 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특히나 음마아파트는 달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음마아파트가 완공됐을 때는 뭐 아이유씨가 디노쇼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업이 진척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업지에요 근데 음마아파트가 최근 들어서 조합의 장이 집무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20년 동안 거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곳이 음마아파트인데요 극적으로 조합이 지난해 2023년이죠 설립이 됐었는데 이거 또다시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마아파트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이 음마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단지의 개요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돼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예림 변호사님 오늘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음마아파트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음마아파트에 뭐가 쓰였나요? 이런 개요나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합 내분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업지 PM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입지의 재건축 단지들 특히 사업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사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경우도 지금 비대위와 조합 간의 갈등 때문에 조합장이 지금 직무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은 거잖아요 여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명칭은 한보 음마아파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이 1979년도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어진 지가 거의 40년이 넘은 거죠 넘은 아파트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의 음마아파트 사진 같은 것들 보면 엄청나게 막 녹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사실 재건축 필요성이 있는 단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세대수는 4,424세대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대수가 크죠 그리고 용적률이 204%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사실 이제 서울에서 재건축하면 사업 수익성이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평형 구성은 그래도 이제 중형 평형 위주로 101제곱미터랑 115제곱미터 이렇게만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재건축 사업 단계는 여기가 음마아파트가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작년에 이제 정비 계획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정비 계획 수립 안을 보면은 5,778세대로 이제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 분양분이랑 임대 빼면은 한 676세대 정도 이제 나오는 걸로 근데 이 음마아파트는 사실 이제 재건축을 하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단지긴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적률 같은 것들이 이제 2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정비 계획 변경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칭수를 좀 높인다거나 일반 분양세대를 더 많이 이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상가 조합원들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이제 사업 속도를 좀 내려고 상가 조합원들과 이제 협의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상가 자체가 이제 깔고 있는 땅이 한 2천평 정도가 되고 그리고 조합원 수도 굉장히 많아요 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지금 협의 안으로 보면은 어쨌든 상가 조합원들도 원하면은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분양가는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텐데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상가 조합원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이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무집행 정지가 된 거 외에도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넘어야 될 선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무래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그 입장에서 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라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뭐 이례적인 부분이다 라고도 하는데 뭐 이례적인 건지도 궁금하고 예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향후에 뭐 이게 재건축 말고도 뭐 재개발 사업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뭐 사업에 좀 지장을 주지 않나요 당연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조합장 그러니까 대표자가 공석인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의 어떤 그 선출의 문제가 있어서 조합장의 직무가 그 집 정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는 언제나 이제 분쟁이 많아요 음마파트처럼 그래서 이제 그 조합 집행부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어떤 반대를 하는 또 비대위라는 단체들이 구성이 돼서 이제 분쟁이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은소협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조합장 선출 총회가 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법원에서는 이 직무 집행 정지 신청을 또 인용을 한 이유는 지금 그 뭐 선거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선거인 명부에도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한다거나 명부에는 있지만 뭐 중복해서 투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 공정을 했다라고 본 건데 이제 보통 그 다른 이제 판결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그 표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표 이상 이제 앞서는 상황에 현재 이제 조합장이 되신 분이 그런데 이제 선거의 절차상의 어떤 하자를 문제로 삼아서 이제 그 공정한 선거 절차를 했다라고 봐서 이제 그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사례는 사실 그동안 사례에 비춰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2000표 이상 차이 난다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원해서 조합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선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뒤집힐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조합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원에서는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들을 인용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그 좀 그 이례적인 판결이 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참 이 음마아파트에 대한 그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입주 시기가 언제냐라고 가끔 여쭤보시기도 하고 질문들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참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201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고 2019년에 지금 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이 수정된 게 가결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순차적인 그 속도로 나간다라고 하면 뭐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 이 정도들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에 대한 그 집행이 정지가 된 상황이라면 결국 속도를 나가는 때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달리지 조합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되는 건데 운전자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이 음마아파트라는 기차는 달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돌입을 한 거죠 새로는 뭐 운전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운전자를 다시 앉혀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멈춰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다라는 거는 뭐 참 이 재건축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에 그 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 것들 자체가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상가 이슈도 있고 이런 상가 이슈들을 통해서 뭐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의견들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가 이슈가 좀 컸었죠? 상가 이슈가 컸죠 그래서 음마아파트 이제 재건축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 꼽았던 게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음마아파트 상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장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쨌든 상가 조합원들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재건축 조합 설립까지는 이루어진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주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또 분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9층으로 좀 상향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정비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사업 수익성이 좋아져야 이제 그 앞으로도 좀 사업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안대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 그 추가 분담금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개발 수익성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제 어떤 그 의지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건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를 내는데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장이 직무집행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합장 그 현재 조합 집행부 쪽에서 이제 선거를 그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청에서는 또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전체 사업을 위해서는 조합 집행부든 비대위든 합심해서 같이 이제 선거 자체를 좀 같이 진행해 보는 방향으로 합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빠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기는 좀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으로 또 상당 시간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한 10년 평균 잡거든요 근데 음마아파트는 뭐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됐으니까 벌써 평균 지나고도 조합 설립까지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뭐 지금 착착 진행되면 뭐 10년 정도 이제 이렇게 입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지금으로서는 사실 10년 후에도 입주할 수 있을지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변호사님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뭐 시기를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대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 도시와 경제